어차피 꿈을 꾸어봐야 이루어지지도 않을 거니까 현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현실이라는 걸로 만족하자 또 어떻게 어떤 사람도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유일하게 행복해지는 방법이라고 마음을 비우라고 가르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결코 동의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과거는 바꿔요 못 바꿔요? 못 바꿔요 현재는 당장에 바꿀 수 있어요? 안 바뀌어요 그렇죠?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가 미래로 가는 거예요 미래가 우리에게 계속 지금 다가오고 있죠 그런데 이 다가오는 미래가 어떤 미래만 내게 다가오도록 해야 되냐면 내가 먼저 미래로 가가지고 내가 바람찍한 미래를 만드는 거예요 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생각을 뭉개버려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내가 어떻게 좋은 차를 타고 다녀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내가 어떻게 70평짜리 아파트에 살아 아이고 말도 안 돼 자기가 다 뭉개고 집 밟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맞아 나도 잘 살 수 있어 나도 도와주면서 살 수 있어 그래 나도 한 달에 3천만 원 벌고 5천만 원도 벌고 7천만 원도 벌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믿는 사람 그 생각이 아주 적은 생각이지만은 그 생각을 점점점 키워나가는 사람 그것이 학력의 차이도 아니고 다른 능력의 차이가 아니에요 생각하는 힘 사고력의 차이예요 이 사고의 근육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에는요 그 가능성이 조그맣게 머릿속에 떠올라요 그러면 그거를 생각을 계속 키우는 사고의 근육을 만들어야 돼요 지식의 양으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간절함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머릿속에 그 확신이 들어있다 보니까 사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머릿속에 성공을 어떤 모습으로 성공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명확하게 머릿속에 돌아가기만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이 바뀌고 여러분의 표정이 바뀌고 성공자의 모습으로 바뀌어버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우리 머릿속에서 뭐를 생각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바뀌어버리는 특징이 있어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실제 일어나는 것하고 똑같이 우리 몸은 바뀌고 변한다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거다 하는 것을 인생 시나리오에다가 적는 거예요 그래서 한 편의 영화를 만드는 거예요 인생 시나리오 쓰다 보면 사실 정말 내가 한 달에 5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할까 싶어서 그걸 쓰는 것이 참 힘들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냥 펜만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밤새 그렇게 하다가 한 줄도 못 썼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더라도 펜을 잡고 용기를 내서 쓰세요 그 마음이 안 들면 정말 간절하게 매달리세요 자기 마음이 변하도록 이 문제는 그냥 그런 생각이 안 든다 힘든다 쓰기 힘들다 그래갖고 버려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가능성이 낮더라도 그 가능성 1%도 안 되더라도 10%도 안 되더라도 그 가능성을 계속 붙들고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성공은요 가능성이 높아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좁은 가능성이지만 그쪽을 향해서 가는 것이 성공이에요 가능하기 때문에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좁을 알고 해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되겠노라고 계속 다짐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 다짐하는 좋은 방법이 뭐냐면요 옆에 사람들에게 발표하고요 가족들에게 발표를 하는 거예요 물론 미쳤다는 얘기를 들을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평생 살아가면서 미쳤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듣지 않은 사람은요 한 번도 열정적으로 살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정말 열정적으로 사는 사람은요 주변에 미쳤다는 얘기를 반드시 듣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대개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쳤다는 소리를 듣겠다는 데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용기를 내서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발표를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발표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의 비전은 더욱 강화가 되는 거예요 얘기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 비전 안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것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용기라고 하는 것은요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용기가 아니에요 두려움을 느끼지만은 그 두려움과 맞서는 것이 용기인 거예요 그런 두려움을 극복을 해서 내가 성공자가 될 거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 부자로 태어나거나 가난뱅이로 태어나거나 어떻게 태어났든지 상관없이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가 내 삶을 결정해버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를 주무르는 것은요 비용도 안 들어가고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마음껏 주물러 가지고 그 미래가 내한테 다가올 때쯤 되면은 어떤 미래가 와야 되냐면은 반드시 내 의도가 들어가 있는 미래가 내한테 오도록 해야 돼요 우리는 나 혼자가 아니잖아요 나 혼자 힘들다고 주저앉아버린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힘들어서 주저앉으면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부모가 내 자식이 다 같이 주저앉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로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공을 하면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부모가 내 자식이 같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내 가슴 속에 사랑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만은 용기를 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성공은 용기 있는 자들의 것입니다 모두 용기를 내서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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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 actions 수고 anim novel 지금 Her 날 시